와 많이 늙었구나 아 바다가 다 물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들고 들어올 때 아우 목이 뭐가 시각 물이 들어올 때 원틀 때릴 겁니다 주말인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목이 안좋아 가지고 저는 어 저는 목이 안좋아 가지고 목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에 봅쇼 예 썰물에서 이제 민물로 물이 들어오고 있죠 바뀝니다 이제 낚시가 시작되면 시간이 한 6시 저녁 오늘 며칠이야 일요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열 한 지금 물 찰 때가 만조가 6시쯤이었거든요 6시 어 목이 안좋아 가지고 6시쯤이거든요 만조가 지금 지금 소 지금 한 6시 쯤에 만조가 되고 물이 전혀차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친구는 오네요 누루님과 함께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이제 주어종은 망둥아 될 것 같고요 오네요 저기 또 인가 자 누루님이 저기 보이십니다 누리나 그대로 찍었는데 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편걸이 편걸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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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어 찍었어 세 번 찍었어 야 야 대단한데? 어 잡힌다니까 일단 한 번 잡힌다고 여기서 이제 이제 마리스를 조항으로 마리스로 가는거 그러면 메뚜갈 갈 수가 없는거 같아 야 나오네 야 나오는구만 띠잇 띠잇 여기 떠나는 이유는 어 오오 그렇구만 야 나오는구만 여기가 응 나옵니다 여러분 야간에 나오는구만 쌍거리 쌍거리 응 쌍거리야 대박이구만 야 대단하다 친구 저 쌍거리 한수 했습니다 쌍거리나 쌍거리 야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응 쌍거리 어 쌍거리 나도 쌍거리 대박이다 응 야간에 잘 찍히네 쌍거리 대박이다 친구 쌍거리 쌍거리 응 쌍타가 온것 같습니다 쌍타 기대해봅시오 여러분 쌍타가 쌍타가 뭔가 온것 같습니다 쌍거리다 오오 쌍타 쌍타 좋아좋아 쌍타 야 쌍타 좋아좋아 쌍타 쌍타 쌍타아중이야 응 좋아쌍타 어 쌍타구만 응 대박이다 여러분 망둥어가 이게 사짜 여러분 망둥어가 이게 한 사짜 사짜가 나와 여기 사짜가 우와 어 엄청나네 아 잠깐 찍어줘 찍어줘 야 씨 괴물망둥이가 나오네 괴물망둥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게 나오냐 그러니까 우와 대박이다 대박 와 찍었어 대박이다 대박 어떻게 이런게 나오냐 괴물같은게 나오네 대박이다 응 크기가 여러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제 손이 이런데 제 손 크게 해봐 요정도 밖에 손이 이런데 두배야 두배 내꺼 내 손에 두배 와 어마어마하다이 괴물망둥어 이런게 나오냐 어떡해 우럭만이 엉털 에 인턱 초 języ regulating